요거 베리 업체 저희 요거 베리 업체는 요거트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우유하고 유산균 제품으로만 사용하여 요거트를 만들어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희 요거 베리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만든 요거트 제품입니다. 요거트와 유산균을 넣고 유산균에 들어있는 무색소, 무첨과 화학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요거트입니다.